자! 오늘의 게임! 자! 누리하는 엘리베이터! 해치! 해치! 요즘 핫한 국산 공포 게임이고요 국산이라고? 어, 국산 게임 아, 원래? 음... 국산 게임... 아, 너 피나는데? 뭐냐고? 요즘... 아... 한가... 어... 여드름... 여드름 잤냐? 몰라, 피나! 부상, 부상! 부상 같은 소리가 혼자 있네 해치! 자, 진짜 패스트 위딘처럼 돌아가는 것 같은데, 방이? 누누누러 들어가세요 내가 제 텐 줄게 응, 네가 제 텐스 눌러 응 로브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바빠 보이는군요 통화 중이래요 어, 우린 쫓겨났습니다 그러네? 많은 사람들이 있어 음... 음... 오! 우리가 여기에 이제 들어갔군요 입사를... 입사를 한 건가? 아, 입사사지 아닌 것 같네 면접인인가? 아, 면접을 보러 가는 길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이제 들어 눌러 들어가세요 좀 느리게 눌러주시는데요 아, 오케이 문 좀 잡아봐요 오... 누군가? 정13팀 누군가? 정13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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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층 가나요? 최성층 가나요? 아, 우선 나가고 나가면 게임 나가는 거 아니야? 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이 새끼 진짜 존나 때리고 싶다 아니 뭐하냐 진짜? 하하하하하 지시개 맞을래 진짜? 하하하하하 아잇 나 오짓말이야 아니 아 병신이네? 아 아니 아 저 아니 뭐야 아니 우리 킬 다시 한 번 봐야 됐었어 아니 존나 뭐하는 새끼야 저거 그건 뭐야? 지금 멈춘 거야? 그런 거 같아 롭이란 단어가 쓰여있고요 비상오축 버튼 비상오축 버튼 누르면 되지 않을까? 어 누르자 어 이거 이걸로 할 수 있네 아니야 이건 선택은 이걸로 해야돼 아 소울되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음 문 좀 열어달라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뭐야? 어? 어? 부상을 입은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쳐다보시봐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트라우마 때문에 말하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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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 이건 나폴리탄 괴담식이네 그러니까 저야말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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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대 아 시끄러워 뭐했냐? 저거 나가봐 아니 뭐했어? 그냥 X킹 눌렀는데? 아니 30초 동안 누르지 말라 했잖아 아니 해보지 말라 살짝 해보고 싶잖아 아니 그럼 상의를 하고 하시던가 아니 상의를 하고 하시던가 아니 시발 상의하려고 해도 지가 시발 혼자 이러면서 개 지랄을 하는데 내가 뭔 상의를 해? 아니 상의를 하고 하시던가 어? 날카로운 걸 있으면 열 수 있을 것 같아 친구야 상의를 좀 하고 해줘 오케이 저저저 나가자 그 다음에 돌려볼까? 화면 둘이보다 아무것도 없었어 상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요 아니 이거 X 기다렸으면 30초 뒤에 뭐 있었는데 왜 그거를 음 음 음 의외로 아무일 없었네 X버튼 눌렀는데 그 날 잠깐만 이거 X버튼이 눌러야만 가는 거 아니야? 지금 X버튼이 그 소지품 메뉴 확인하는 거 요건데 아니 그렇죠 30초를 기다려야만 다음 걸로 진행을 하는 건데 니가 싹 객기를 부려가지고 30초를 낭비하게 되는 건가 한 번 더 볼까요? 아닌가 싶습니다요 응 어쩔 모든 걸 다 해봐야 돼 이런 건 결국에는 봐봐 X 누르지 마라 아 X 누르고 싶어 X 누르고 싶어 X? X? 끝났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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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정도 10초 정도 9줄이 2승으로부터의 9줄이였어 아니 이게 뭐야 해방을 어? 아 이렇게 계속 진행되네 아 회귀다 회귀 이런 애를 일단 우리팀으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돼 그럼 결국엔 X 누른 게 맞았네 어? 바뀌었다 이거 뭐냐? 저 클릭 들어가보자 X 맨 처음에 눌러가지고 시작을 하면 돼 벽에 가까이 서지 말라 했는데 담뱃값을 꺼내서 머리 터지나? 빌려도 될까? 우리도 피자 아니지 소식 그냥 넣어둬 굳이 훔칠 필요가 있나? 어떻게 할까? 일단 훔쳐 훔치자오? 아직 일어나는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바닥이 불타게 만들어져 있다고? 살짝 엔딩이 좀... 엔딩이 좀... 금연 치 치 치 치 치 치 치... 자... 오케이 엘리베이 무슨 야무지게 돼버렸네? 어? 어? 2층인데? 한번... 쪽지... 살아있는 걸 집어넣으시오 어? 여기에다가? 어... 아니 우선 아니오 일단 아니오 저... 의자는? 넣어봐 이거! 뭘 넣어? 일단 1번 넣어 아니 넣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일단 넣어봐 없어 아무것도 이벤트가 나오잖아 친구야... 그래서 Z키 눌렀어 아... X키 눌렀어 뭐야 죽었어? 죽었어 뭘? 저게 블랙홀 같은 거라 아닌가? 저게 그냥 먹혔어 저기에 3층 움직인다 응? 이거 어디야? 입이 있나고? 춥나? 어디 입 아닌가? 오! 오! 어 일리 있다 저... 입... 아니 이거... 그니까 저거 입김이지 어... 어떻게 들어와봐? 들어와봐! 어차피 이건 뭐 죽을... 아! 오케이 아니 뭔가 아이템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음... 흐음 흐음 흥 흥 흑 흥 흥 흥 흥 4층 안열리고 3층 누군가의 입이고 2층 그 구멍 있는 거 흥 흥 이거 뭐야? 퓨얼? 연료? 뉴클리얼 핵이네 이거 그거 아니야? 그 냉각수? CAC 아 수은충독이다 아 여기 0. 아까 시간 있었다 아 아 아 맞아 맞아 방사능이네 응 아니고 그냥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아니냐? 죽는방부터 그냥 각색이다 6층 5층이 방사능이었고 쏘우젠에에에에에에에에 그게 뭐야 아 그나마 좀 정상적인 방이네 그러네 사무실처럼 되어 있네 어? 어? 어 119 아 아 번호를 찾아낼 것 같다 어 번호를 여기 어딘가 있을수도 있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야 가져가자 이거는 담배는 필요할거 같아 오예에에에 진짜 아 이번엔 무슨방이 있을까 음 조살장 같았니? 흠 음 그럼 들어가보자 가자 아 여기서 이걸 얻어가지고 구멍에 넣는거네 흠 지렸어? 살아있는 걸 굳이 살아있는 거 아니어도 된다 했지 아니 살아있는 거야 얜 없나? 얘 뭐야 그래요? 어? 뭐야 이거 거울인가? 아니 그냥 늙은 애들 만난 거 같은데? 자기 자신들인디? 그니까 도플게임과 만나면 죽는다는 거야? 아니요 반대로 하자 괜찮냐고 물어볼까? 어 누구냐고 물어보면 쟤도 말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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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어? 바꿨다 바꿨... 어 그렇네 리베이터를 갈아탔네 리베이터를 갈아탔네 아 그럼 적이 영원히 갇히게 된 건가? 그런 거 같애 어 음... 따로 열기 전까지 그럼 8층은 탈락이고 그럼 9층 가볼까? 마지막 층이네 근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 걔네들한테 좀 회의적으로 해가지고 어?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야? 이게 작동 안 돼 어? 담배로 불빌리... 불빌리는 거 저거 선택할까? 아 그래? 어 그래? 이거 말하는 거지 응 저거 뭔가 많이 생겼네 아 이게 저러네 아 이게 엔딩리스트구나 엔딩리스트구나 그렇네 저거 찢어진 거랑 어? 빌려도 될까요? 빌려도 될까요? 어? 오케이 이렇게 얻는 거구나 그 다음 라이터로 불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었지? 거기 불 밝히는 거 있었던 거 같아 3번이었나? 2층인가 3층이었어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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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뭔가 살아있는 걸 얻어야 돼 목젖 건드리면은 그거 올라오지 않을까? 아 먹입니다 이거 아니야 아니야 2번? 응 뭐였어 무언가를 먹입니다 그럼 고기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어? 어 빼내보자 어 빼내보자 아 안으로 갈렸네 저기서 뭔가를 얻어야 되는 거 같아 어 세로로도 갈리고 가로로도 갈리고 죽은 바 또 각양각색이 있네 잠깐만 수집품 한번 확인해 볼게 라이터는 있네 담배 어디였어? 담배를 하고 라이터를 얻어가지고 담배는 필요 없다는 없다고 된 거 같아 일단 한번 먹여봐 라이터 라이터를 왜 먹이 오케이 식사 음 4번? 4번 뭐였냐 올라 가봐 가봐 아 그냥 닫혀있는 거였나? 안 열리고 아 맞네 여기서 등장 잠깐만 등장 뒤가 어둡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설마 등장 뒤에 뭐 있나? 그러니까 돌려보자 나가서 나가기 나가기 와우 맞네 저 서랍 저 서랍값 어? 어 봐 저거 침대 밑에 뭐 있다 열어봐 우선 이거 응 어? 이거 위험하다 방문을 잠가야될까 아니면 방문 잠가있었어 혹시?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열어보자 어 어 이거 한번 더하면 올 거 같은데 어 근데 왜 오면 안 돼? 내가 왔을 때 쟤는 엄마가 아닐 거 같아 열어보자 한번 궁금하긴 해 누군지 나중에 조금 전 학생과 繼갑度 이쪽에 삼소리 오 뒤집어 보자 대비 뒤집어 보자 性 부모님이는 엉크 떠네 엉크 떠가지고 small 사모님이 되게 키가 크시네 응 여러 ю ं 어? 이게.. 그거 힌트같은데? 어 힌트같아 쟤 다 알고있는거 아니야? 여기서 한번 좀 강하게 가볼까 그러면? 잠깐만 여기 어디에요? 제가 좀 더 능척적으로 말하니까 여기 어떻게 왔냐고 해서 언제? 언제 언제? 시간이 많이 지난거 같으니까 뭐야 2번 안눌려 안눌려 1번밖에 안눌려 아 이쪽 엘리베이터는 층 오갈 수 있는 버튼이 없는구나 아 여기도 엘리베이터구나 그렇네 저긴 갇혀.. 그.. 층.. 누를 수 있는게 없어서 그냥 갇혀있던거 당황했다 이 친구 당황했어 몇가지 친구만 들어갈게요 어 나이스 어.. 아.. 지금.. 지금.. 얘네.. 더 추궁할까? 더 추궁하면.. 더 추궁해볼까 한번? 더 추궁해보자 응 더 추궁해.. 어.. 뭘 얻어야될거 같애 아.. 늦었나? 아.. 어.. 어.. 그래.. 어.. 어..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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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들면 안되는거야 그러면? 아니 이거 살아있는거야? 뭐 사슬들이 살아있어? 어.. 그.. 그런거 같애 이거? 어.. 아.. 똑같은거 같애 그런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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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2분의 1 확률이구나? 우리 그걸 틀린거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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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한거네 어.. 그럼 뒤로 빤스런하고 오케이 그럼 여기도 해결했고 어.. 드라이버 저걸로 하자 어.. 어.. 아 살아있는거 아 살아있는거 그렇네 어.. 데려가 이지한테 문제가있나요? 아.. 어.. 이지한테 문제가있나요? 너무 공격적으로 나갈핀은 없는거 같아요 어 뭔가 복수할 것 같은데 쥐가 나중에 야 밀어 밀어 야 뭐래 너 레이즈 일어나라 R I R A I S E 어 뭐 알파벳 입력할 거 있었나? 어 나이스 아 아 됐다 오케이 나중에 얻어지는 거구나 그게 어 그 아까는 없었는데 그치 그러면 먹이자 어 한번 그래 이제 수면약 때문에 안 닫겠네 이 예 어 바로 뜨네 흐흐흫 이거 빼내자 CD 다른 건 뭐 없지 어 따로 뭐 뭐 없어 됐다 오케이 여기도 3층도 클리어 응 넣자 CD CD는 없고 컴퓨터 켜지고 여기서 이제 레이즈 그거 입력하는 거 같은데 나이스 영어 대문자 자 R R A R A A I I SE 다 대문자였었는데 둘 다 어 다 대문자였어 나 믿어 어 뭐야 발음 눌러지네 나이스 9층 뭐야 궁금하다 9층? 4장이 있을텐데 어 어 뭐야 현욱이 들어와 앉으세요 저거 하늘 아니야 아무리 봐도 그니까 일단 가볼까 자리에 앉아보자 이럴 줄 알았어 유있어 하하하하 여기 있으면 괜찮을 거 같애요 여기 있으면 괜찮아요 여기 있어도 괜찮아요 하하하하 아니 씨 아니 면접 레전드 거짓 같아요 거짓네 이씨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거 같아? 얘가 이런 걸 다 관리하고 있는 애 같은데 우리가 뭘 건드렸나? 아무 일인 거 같은데 1번? 3번? 3번? 이게 3번 어디서 들었었는데? 그거 설문지 1번 안에 있는 거 2번? 3번? 2번? 3번? 3번? 뭐야? 그니까 얘가 이제 관리하고 있었던건데 이제는 얘로 된거지 주인공으로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가야되나? 열쇠 넣어보자 어 뭔 회사에요? 일단 살아왔다 돌아왔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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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걔 그거 아니야? 형 저 그 저 사장 거기 9층 그거 같은데? 아냐아냐 얘 4층에서 봤던 그거 아빠 엄마 아빠 그 느낌인데? 응 응 os 으 오 저거 탈출구도 엘리베이터네? 방금 엘리베이터 내부였잖아 저 탈출구도 그럼 이것도 실패한거야 탈출? 그러니까 아예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고 진짜 저 엘리베이터에서 일하는 거네 결국에 맞았네 진짜 응